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비틀대던 미국 내 각 주지역들이 예기치 않은 예산 흑자에다가 연방지원금까지 겹쳐 남는 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갖가지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30개 주나 통상 6월 말에 끝나는 현 회귀년도에 예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주지사가 발표한 곳만 보더라도 캘리포니아는 무려 757억 달러의 흑자를 냈고 버지니아는 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미국 구조기획법에 의해 배정된 3,500억 달러의 연방지원금 가운데 각 주정부들은 2,000억 달러나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플로리다 등 대용 주들은 80억 달러, 조지아와 버지니아 등은 40억 달러의 연방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지사들과 주의회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사업체에 현금지원 부양체크를 보내거나 세금을 인하하는 환급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스엄 주지사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번 흑자를 계기로 가구당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이면 성인 600달러, 자녀 500달러를 합해 최대 1,100달러의 체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500달러씩 현금 지급하는 방안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7월에 보낼 예정입니다. 오레건은 3억 달러를 90만 명의 주민들에게 300달러씩 보내는 방안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지난 2월에 이미 선두주자로 EITC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300달러, 가구당 500달러를 지급한 데 이어 추가 제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주의의 특별회의를 개최해 5억 달러의 흑자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확정할 예정이어서 6월 중에는 주지사 등의 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위 레리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공화당이지만 중도파이고 캘리포니아, 뉴저지, 오레건, 버지니아 등은 모두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로 현금 직접 지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비해 공화당 우세지역들 중에서 아이다오는 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50달러씩의 리베이트 체크를 보내주는 동시에 지역세율을 6.925%에서 6.5%로 인하기로 했습니다. 몬테나도 세율을 6.9%에서 6.7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어 아이오와 오클라하마 등 공화당 지역에서는 주로 감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 주들은 연방지원금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로 해직시켰던 주 공무원 120만 명의 상당수를 충원하는 데 사용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공화당 측이 바이든 사회인프라 플랜의 총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재원 마련 방안인 법인세 인상 대신에 3,500억 달러의 주정부, 지역정부 지원금을 도로와 교량 등 시설 개선에 전용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